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쾌락이 인생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쾌락과 과학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쾌락을 추구하면 안된다 쾌락은 나쁜거다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그 쾌락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쾌락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요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원리를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건 이상 출간한 작가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의사가 뇌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어떻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건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의 감사를 느끼는 감정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매일 느끼실 거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 몇 번씩 아마 느껴보실 겁니다 좋아한다는 감정과 감사한다는 그 감정은 인간을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가장 기분 좋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나 남성분이 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설레고 좋잖아요 그 감정 인간을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감사한 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때 기분이 나쁜가요? 되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을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두근거리거나 누군가의 친절한 행동에 우리가 감동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쾌락 호르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러면 우리 뇌가 쾌락 호르몬에 막 분비가 돼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행동에 너무 감동, 감사해가지고 그럴 때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쾌락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어 우리의 행동을 활성화하는 자극자가 됩니다 이 기분 좋은 감정, 기분 좋은 상태는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고요 우리의 의욕을 뭔가 더 숙고치게 만들고 우리가 막 뭔가를 더 하게끔 의욕이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좀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공감하실 텐데 걸으면요 생각도 좋은 생각이 많이 나고요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걸을 때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걷는 것이 걸으면서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 걷는 동안 내내 뭔가 피곤하다 힘들다 보다는 걷길 참 잘했다 걸으면서 계속 기분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쾌락 효과가 큰 것이 뭐냐 여기서 가장 쾌락 효과가 큰 것이 바로 베타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베타 엔돌핀 베타 엔돌핀야말로 우리 뇌에서 쾌락 호르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타 엔돌핀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뇌 안에서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이라고 이 책의 전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감사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밥을 먹는데 물을 따라줬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되게 평범하게 감사하는 순간이죠 이때 분비되는 베타 엔돌핀은요 모르핀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건가요 진통제로 쓰이는 거잖아요 의약품으로 모르핀에 약 150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핀보다 150배 정도 더 강력한 쾌락 물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데 나한테 고백을 하고 나한테 막 프로포즈를 해요 이러면은 내가 또 그 사람을 너무 첫눈에 반응해서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건 역시도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는데요 이거 효과는 얼마나 되냐면은 모르핀 아까 말했던 모르핀에 약 500배라고 합니다 500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쾌락 물질인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어마어마한 쾌락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쾌락에는 전혀 한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한계가 없다 우리가 쾌락을 할 때 보통 쉽게 떠올리는 게 보통 식욕, 성목이잖아요 배고플 때 뭔가 먹으면 엄청난 쾌락이 오잖아요 뭔가 성욕도 그렇죠? 맘에 드는 이성이라든지 뭔가 끌리는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뇌 안에서는 베타 엔돌핀이 마찬가지로 분비가 되는데 사실 식욕이나 성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볼게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막 먹어요 먹을 땐 막 기분 좋죠 막 근데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뭔가 부패 가잖아요? 무조건 후회합니다 음식이 맛없어가 아니라 처음에 너무 맛있는데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시간, 1시간 반 먹다 보면은 배가 너무 부른 거죠 아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아 나도 너무 많이 먹었어 그 쾌락이 불쾌감으로 변화하게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뇌에서 베타 엔돌핀을 억제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발동시켰다고 이 책에 저는 얘기하는데요 이처럼 식욕이나 성욕은 일정 수준 이상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쾌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걸 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뇌에서 계속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진심을 좋아하거나 누군가의 진심을 감사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없다 이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을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의뢰의 의혹은 최고조로 달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옛날 얘긴다 이런 거 내가 밤하늘에 별을 따줄게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해보신 남자분들 있죠 요즘 구태의어라는 과거의 옛날 말이 됐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든지 다 하고 싶잖아요 그때 베타엔돌핀가 분비되기 때문에 의뢰의 의혹,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최고 상태에 도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진심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의혹에 극도로 최고조에 달한다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결혼한, 결혼을 했다 우리가 해볼게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쾌락 호르몬이 넘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의혹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더 좋은 상태, 이런 쾌락 상태를 더 유지하고 더 좋은 쾌락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더 발달시킨다는 거죠 더 메커니지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더 높은 쾌락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높은 단계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엔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베타엔돌핀의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쾌적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욕구를 점점 부추기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뇌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손과 발에 다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 행복의, 그 쾌적의 상태를 더 높여라라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되죠? 더 행복한 상태, 더 좋은 상태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뇌가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상대방한테 질리는 시간이 오게 되죠 상대방이 없어서는 못 사다가 이제 있어서 못 사는 상태 되죠 좋아하는 감정이 식거나 상대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런 쾌적함의 상태에 브레이크가 생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의원마저도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재미없어지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 식으면서 베타엔돌핀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곤란한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뇌에서 베타엔돌핀이 분비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베타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쾌락 물질이 우리 뇌에 꽉 차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쾌락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인생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에 감사하고 뭔가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많은 쾌락 물질 베타엔돌핀을 추구하게 되고요 뇌에서는 더 많은 베타엔돌핀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신경 자율신경의 모든 것들을 명령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행복의 수준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돈과 행복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조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분비되는 베타엔돌핀들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뇌는 그럼 더 많은 돈을 가져봐 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리의 삶은 더 쾌적해질 거야 명령을 계속 내리면서 과학적으로 좀 더 더 많이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더 쾌적한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돈에 감사하게 되면 뇌 안에 엔돌핀이 채워지게 되고요 우리는 쾌적한 상태에 된다는 겁니다 뇌는 이 쾌적함을 계속 유지하려 들고요 더 쾌적한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끔 우리의 뇌를 컨트롤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그 컨트롤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쓰게 됨으로써 우리는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을 가질 수도 우리는 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쾌락이 인생을 손수나 만드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감사하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의 뇌에서 쾌락 물질로 이끌게 되고 쾌락 물질을 한번 느껴보면 우리의 뇌는 더 쾌적한 삶의 상태를 만들어 더 행복한 상태로 돼 이렇게 우리의 자율신경계 우리의 모든 신경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우리는 더 추구하게 되면서 그런 쾌락 물질과 더 좋은 쾌적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자연스럽게 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원리라는 겁니다 뇌과학적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특히 이것이 돈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신경들을 더 그쪽에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래서 더 많은 돈과 더 쾌적한 상태 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